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임시 항구가 최장 60일 안에 건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펜 라이더 미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 1000명 이상의 미군이 임시 항구 건설에 투입될 것이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임시 항구는 해상의 선박에 실린 물자를 내륙으로 보내는 데 쓰이는 시스템입니다. 라이더 대통령은 임시 항구가 건설되면 하루 200만 명분 식사를 가자지구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